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며 너무 끔찍한 기억은 잊어버린대. 그래서 너도 잊어버린 거 아니야? 네가 죽였다는 사실. 기도식 죽은 거 너잖아. 그 방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 뭐였지? 나야? 멍청이 죽은 거 아니야? 그냥 죽을까 봐야겠다. 그럼 이제 달리거리지 마자.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. Nữ hoàng mặt nạ Xem độc quyền trên ứng dụng Vion